경찰차 2대 2명 경찰차 2대 2명 잡으러 가자 보러 앞이네 안에 한 명 더 있네 잠깐 필요 없어 가방이나 좀 주지 여긴 A.K를 주세요 딴딴딴딴 딴딴딴 오케이 꿀 꿀바바밍 꿀바바밍 여기 경찰차가 있지 않나? 타고 간건가? 타고 간건가? 타고 간건가? 툭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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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 가니? 어디 달려? 어디 가니? 모델그룹 계속 달려가니요. 여기 방탄복. 좋은 방탄복. 다른 방탄복. 다른 방탄복.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앞에 경찰차가 있네. 저 앞에 경찰차가 있네. 저 앞에 방탄복. 잘 안쪽으로 가려주신다. 잘 안쪽으로 가려주신다. 잘 안쪽으로 가려주신다. 잘 안쪽으로 가려주신다. 좋아. 좋아. 뚜벅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. 잘 안쪽으로 가려주신다. 잘 안쪽으로 가려주신다. 잘 안쪽으로 가려주신다. 도착하다. 동생자가 한 이곳에 더 있어요. 싸웠던 것 같은데. 여기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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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아우. 아파. 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. 만도 있어. 만도 있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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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피도 얼마였는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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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프를 여기 세워놨네 경찰차로 바꿔오는거? 북쪽으로 계속 가면 안되지 남쪽으로 가야되 북쪽으로 계속 가겠어 북쪽으로 가면 안되지 남쪽으로 가면 안되지 18명 10킬만 넘어가보죠 북쪽으로 가면 안되지 결국 STROMB 여러분이 연 iPH를 중독으로 세워놨어 lets们 차 타고요 괜찮아요 차 터진다고요 이거 뽑아졌고 이 앞에 있는 경찰차에는 애들이 있나? 이 뒤졌네 차 체력이 없다 아 차 체력이 없는데 바꿔 타고 싶은데 얘도 차가 피가 없는 것 같은데 저게 그나마 낫겠다 이 차 그나마 낫다 이 정도면 렛츠고 위쪽으로 올라온 경찰차를 잡으러 가지 어차피 이 안에 싸움이다 고지대 잡으러 가지 올라가라 아니 경찰차님 올라가세요 힘이 좀 딸리시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차를 왜 버리고 가세요 저 사람은 저 차는 내꺼다 그러면 저게 훨씬 빨리 터지네 저게 훨씬 빨리 터지네 저게 훨씬 빨리 터지네 에이 터지잖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여기 차 없으면 진짜 힘든데. 이쪽 애들이 많네. 재먼지 찾고 봅시다. 양각 접히기처럼. 와 스나 벌써 쳐먹은 애가 있어? 아이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네. 포지션 너무 안 좋다. 스나든 애는 먼저 주자. 와우! 스나든 애 같은데 제일? 오예! 12명 남았는데? 아 못 올라가. 오예! 위에 한 명 있고. 스나든 애는 닦고. 그리고 위에 한 명을 줘야겠어. 아 스나드로 있는데 저기 어쩔 수 없지 지프 8명 남았는데 저만두에 수나가 들어있다 아 나 저기 쓰네 와 탄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내려갈 때 됐다 스킨칠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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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? 생존력 하나 끈질기네 아이고 비셔요 뒤에서 안 내려올텐데 여기서 스티치를 하려고 12킬 6명 뒤에서 다 안 내려올텐데 이제 쟤가 쏴주겠으니까 방탄 깨졌고요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없다 이제 보여줘 볼까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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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톡 깼나? 일로 뛰어봐야지 이거 사정거리가 안 다를텐데 이거 사정거리가 안 다를텐데 아이고 나네 쏜다 아프다 북 동 이스트로 달려야 되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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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긴 달려야돼 다섯명 후 후 경찰차 먹으러 가자 여깄다 한놈 나 쏟았네 을 어차 마이 마이 퓮 anni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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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가스 안으로 박아가지구 나 있는 저기 가스 안 올 텐데 한 명 어디로 올까요 가스는 안들어올거 같은데 방탄만들.. 아 쟤 만두에 있으려나? 아 불안해 딴 데서 지켜보고 있을거같아 괜히 나대다가 죽지말고 가스 한번더 한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혈전하는게 나을거같아 방탄 없이 일단은 에이드 한번 빨고 미리 빨아놓고 언제 오시나요? 여기 가스 안올거같은데 아니 안온다 아 샷발 진짜 개구리다 한 명 14킬 한 명 이 에이드까지 잡으면 15킬이다 나와라 난 조그만 남쪽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쪽이네 이쪽이네 어딘냐 어딨어요?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 앞에 앞쪽 나무는 지금 다 잠겼고 앞에 언덕이나 이쪽이 있어야 되는데 뒤쪽이 있을리는 없고 다음 가스 오면 보자 이 까지 안달을텐데 다음 가스가 어우 아저씨 나오세요 그냥 아저씨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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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언덕에 있을 확률이 거의 99.9% 저기 언덕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 그럼 다음 가스 타이밍은 내 뒤쪽에서 이쪽으로 올 텐데 내가 위험한데? 어이쿠 어이쿠 저쪽 잠긴다? 안 나오냐? 앞쪽이 있는데 아 나 수류탄만 있어도 깐는데 수류탄으로 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100% 저 언덕이 있어 나가면 위험한데? 숨을 때가 여쪽 나무하고 여쪽 나무 두 개밖에 없는데 수류탄 없고 뒤쪽 나무 이 다음 가스 어디냐? 제발 내 뒤쪽이 잠겨라 아 내 뒤쪽이다 내 뒤쪽이다 일단 뒤쪽이 자리 잡읍시다 여기다 자리 잡을 필요 없겠다 여기 있으시다 저 있다 아 수납 들고 있네 오예! 가스에 잠겨서 죽어버렸어요 거기 있었네 아 15킬 1등 아우 좋았어 33레벨? 어우 못찍네